저는 들어와서 거의 정말 시간만 얘기하다가 나가는 거예요. 이거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시거나 또는 외우실 때 반드시 시간의 근육과 함께 가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탁바로 그냥 함께 외우는 건 역사 공부에서는 불안하게 탑을 따라주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